오늘의 시그널은 이수 페타 씨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게 배전반, 배전반 하면서 무슨 토론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에 가서 이 중에 로봇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로봇에 정말 더 진화된 로봇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로봇은 뭘로 움직일까요? 그럼 배터리가, 당연히 로봇이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오래가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개가, 로봇 개가 지금은 배터리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거기서 더 나가면 우리 어렸을 때 태권부이나 마징가제트가 언젠가는 진짜 나올 수 있겠죠. 일본에서 막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로봇이 3점 슛을 다 넣어요. 3점 슛을 한 개 빼고 천 개를 했을 때 다 넣었나? 그런 로봇이 정말 나온다고요. 나중에 마징가제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그 만화 속에서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팔 하나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다 돼버리는. 나중에 배터리 기수력이 올라가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똑똑하려면 거기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디서 크게 봤냐면 원자력과 태양광, 보세요. 아니 원자력하고 태양광이 그게 서로 죽일 일입니까? 원자력도 필요하고 태양광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가려면 그 사이에 그러면 뭘로 전기를 하겠어요? 원자력을 돌리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을 가야 되는 거고. 유럽도 보세요. 프랑스는 원전을 하고 독일은 태양광을 하고 유럽이 다 믹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원자력 아니면 태양광이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11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삼성전자에 갔다가 해서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을 갔다 왔어요. 4만 원대를. 그런데 지금도 혹한 게 얘기 나오잖아요. 혹한 게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안 됐나요? 지금 7만 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2차전지를 또 갈라가지고 원자력 태양광처럼 선택을 강요받게 만들고 그 강요받는 것을 지금도 촉발되는 지금 요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혹한기라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죠. 사람 개인 투자자들. 반도체가 혹한기라더라. 삼성전자 슈퍼사이클 때랑 전혀 다르게 혹한기여서 5만 원을 깼니, 4만 원을 가니, 3만 원을 가니. 그 사이에 봐봐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죠? 한미반도체 지금 2만 6,450원 가면서 장대양몽 뽑았고요. SNS댁 지금 고점 돌파, 역사적 신고가 눈앞에 있고 아까 전에 지금 하나 마이크로운 고점 돌파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수페타시스,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반도체 혹한기라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반도체를 완전히 저버리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 또 무슨 얘기 나올까요? 또 무슨 반도체 활한기나 12만 원을 가니.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또 촉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처해 있는데 거기에 휘둘려버리면 안 된다. 또 뭐같이 되느냐? 원자력, 태양광, 무슨 수소차, 전기차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 너 누구 편이야? 너 빨리 선택 안 해? 깍두기를 허용 안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깍두기를 허용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몰돼 버리면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의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해 버리면 한쪽이 완전 올인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반대쪽으로 돼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그쪽으로 쏠려 버리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더욱더 변동성이 확대돼요. 아까도 말했는데 변동성이 점점 확대돼서 개인 투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지금 상하로 쳐넣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뭐, 저기 뭐 증권 방송이나 증권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 뭐 P 사이트 있죠? 그런 글들에서 휘둘리는 변동성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변동성에 되게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뭐,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심택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대덕전자라는 업체도 있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쵸? 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해성DS라는 업체도 있죠.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기판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자, 그나마 해성DS가 조금 좋죠. 20개월 선 기준을 보세요. 20개월 선 위에 있는 거는 해성DS랑 이수페타시스밖에 없고 이수페타시스는 해성DS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들, 아까 지금 쭉 왔죠. 코리아 서키터로 쭉 왔죠. 다 20개월 선 밑에 있죠.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이 지금 기판 업체 중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갈린 겁니다. 지금 기판 업체 중에서 나머지는 다 PC용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해성DS는 전장용 쪽으로, 자동차 전장용 쪽으로 조금 좀 저기가 쏠려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용이랑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이 지금 챗GPT에 관련된 이 부분만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SNS댁이나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챗GPT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오르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다층 MLB죠. MLB가 미국 메이저리그가 아니고요. MLB가 고다층이에요. 층이 많다는 거죠. 18층 이상이면 초고다층으로 불러요. 근데 왜 이게 초고다층을 왜 이렇게 쯤쯤이 쌓아야 되느냐. 지금 챗GPT가 불러일으킨 결국 챗GPT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폭증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가 있습니다. 여기 AI 가속기에 들어가려면 닫힌 PCB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층을 올려 쌓는 기술이 무슨 우리 건설의 마천루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루 바닥에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판을 만드는 업체가 이수 페타시스라고 불리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운도 좋았죠. 운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수 페타시스가 하는 고다층 MLB가 정말 돈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업체는 뭡니까? 삼성 계열의 삼성전기, LG 계열의 LG노텍.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계속 대덕전자 검색하면 뭐가 나오나요? 플립지, 볼, 그레이드 어레이, 플립지. 그쪽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 페타시스가 하는 쪽으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운도 따랐고 어쨌든 채 GPT가 불러일으킨 이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좋았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반도체, 이차은지, VS 절대 싸우는 애들이 아니다. 반도체, 이차은지는 함께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박쥐가 이소부에서는 박쥐가 나쁜 놈인데 여기서는 박쥐가 돼야 돼요. 저 호랑이 뒤 독수린이 한쪽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돌파를, 여기 보세요. 2013년부터 2021년도 무려 9년짜리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다 실패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가면서 강하게 쳐버렸잖아요. 이제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여기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세의 흐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1만 2천 원 이상을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 페타시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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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